오늘 얼치기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국힘당 내부의 얼치기 이야기 한 번 또 이야기했습니다 이현주 전 국회의원이 MBC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특정 세력을 우리 편이니까 봐주고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은행에 대해서 사감 없이 잘랄못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아마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MBC가 편파보도를 일삼으니까 사과 요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럼 MBC가 당연히 잘못했으면 유감 표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거부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러면 당신들은 취재진에게 제공하는 전용기 탑승을 우리가 거부하겠다 그것은 대통령실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니까 그게 권리가 아니고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제공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거부 MBC는 새로운 형태의 언론 탄압이다 저거가 조작 보도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형태의 언론 탄압이다 윤 전용기스 MBC 배제 야당은 언론 탄압 여당은 취재 거부 자유 여기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남는 건데 정치는 판단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현주 전 의원이 MBC 배제는 권력의 사유하고 여당이 왜 입 다물고 있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나온 겁니다 시극히 실망스러운 주장이죠 물론 본인이 숙고해 가지고 나온 거겠죠 그러나 나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론을 조작하는 데 이런 선도적인 역할을 방송사가 맡았으면 그것이 정치적 악의를 가지고 여러분들 가해지게 되면 당연히 대통령실의 시정을 요구하게 되면 그걸 받아들여서 본인들이 잘못했으면 여러분들 잘못한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국힘당 내부에 있는 중견 여러분들 전 의원이 굳이 이렇게 나서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실을 공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옳은 일이 아니니까 MBC의 억지를 옹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현주답지 않은 이야기인 거죠 이런 생각도 못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모든 것이 복잡하고 흉흉한데 굳이 국힘당 전 의원까지 나서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실을 공격하고 나설 필요가 있냐 그런데 그 공격이 내가 양심껏 생각했을 때 합당하면 박수를 칠 수 있지만 이런 말 같지 않은 이야기를 왜 하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이현주 전 국힘당 의원은 대통령실이 이번 동남아 순방에서 MBC 출입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조치와 관련해서 권력의 사유화다 이게 무슨 권력의 사유화입니까 대통령 전용기란 국민의 혈시로 운영되므로 해외 순방시 탑승 동행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대통령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 특정 언론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건 대통령의 사적 영역이란 자유지만 특정 언론이 대통령의 우호적이 않다고 공적 업무에 대한 취재의 자유 정보 접근권을 자유적으로 차별하면 그것은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권력을 사유화한 것이다 모든 정보를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그런 방송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취재를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취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취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미묘한 시점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현주라는 사람이 나설 필요가 있냐야 한마디로 싸가지가 없는 짓이다는 얘기 아닙니다 너는 공천을 못 받아도 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동서남북을 구분하지 못하냐 거두절미하고 MBC가 어떤 행위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일체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게 기가 찬 거죠 욕이 그냥 따발로 실렸습니다 그냥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분노한 사람들의 생각이 수백 명이 답거립니다 여기에 하얀 아프리카님이 일리가 있는 주장이긴 하지만 공영방송의 본분을 망각한 채 특정 이념에 결탁하여 국민의 알거리를 악용하면 국민들을 계속 선동한다면 언론기관으로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사실 보도가 우선이 아니라 특정인과 단체를 의도적으로 흠집내는 행태에 대통령실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권리보다 의무를 먼저 생각하는 풍토가 선진화된 사회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세상 만사가 다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잖아요 의무를 여러분이 이행하지 못하면 권리가 박탈되지 않습니까 난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현주 씨가 이런 주장을 펼쳤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의 정치 생명에 상당한 타격을 끼치는 아마 사건일 겁니다 앞으로 두고두고 입에 회자가 될 거예요 초님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양반도 색깔이 의심스러운 사람이다 브랜드님은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욕먹을 짓을 한 겁니다 어떻게 이러면 이렇게 판단력이 떨어져 가지고 이번 건에 대해서는 홍준표 대구광역시 시장이 정확하게 논평을 합니다 취재의 자유만 있고 취재의 거부의 자유는 없습니까 그게 공산주의 아닌가요 민주주의는 언제나 반대의 자유가 있죠 공산주의 북한을 잘 아는 교수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니 기가 막힙니다 당이 잡탕이 되다 보니 어쩌다가 저런 사람까지 당에 들어와 당직까지 했는지 상전으로 모시던 김종인이 나갔으면 같이 따라 나가는 게 이념이 맞지 않습니까 김근식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공전 또 안 될 건데 뭘 하려고 당에 붙어 있는지 지난 2년 동안 나를 그렇게 폄하하고 비난해도 말함 한마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가치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용납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마디 했습니다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데 한쪽만 일방적으로 권리를 수행해 말 같다는 소리를 해야죠 홍준표 다시 이야기입니다 취재의 자유가 있다면 취재의 거부의 자유도 있습니다 경남지사 시절 편향 왜곡된 반송을 하던 경남 모 방송사를 1년 이상 도청 기자실 부스를 빼어버리고 취재 거부를 한 일이 있었고 2017년 당 대표 시절에는 성희롱 허위 보도를 하고도 정정 보도를 안 한 모 총편 채널에 대해서 당사에 설치된 부스를 빼고 당사 출입 검지 조치를 취하면서 취재 거부를 한 일도 있습니다 언론사는 취재의 자유를 제안한다고 항변하지만 취재 당하는 입장에서는 악성 왜곡 보도를 이사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유일한 대항수단으로 취재 거부의 자유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당사자가 나설 수가 없는데 홍준표 대구강력시장이 본인의 당대표 경험이라든지 도지사 경험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취재 거부 자유는 분명히 허용된다는 부분을 분명히 했네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보고 정말 참 황당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여론조사를 긴급해 봤습니다 96%가 맹비난합니다 당신 정신이 있는 거냐 앞으로 정치 행보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의사결정을 내릴 때 조선일보의 여러분들 이 관련 기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입에 담을 수가 없을 정도로 몸이 비난합니다 이 양반은 도대체 정체가 뭐냐 넌 또 뭐냐 언주 씨 맞는 말 같은데 그래 가짜 뉴스 퍼뜨려서 국가 망신을 공격적으로 시키는 MBC는 이번 기회에 폐쇄시키는 것이 당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백 명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런 감각이 없어 가지고 올바름에 대한 기준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으면 논평이나 이런 걸 쓸 때 이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설문조사 MBC 전용기 탑승 배제 권력의 사유와 여당 왜 입 다물고 있나 이현주 전 의원 대통령실 맹비난 이 같은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7명이 투표했을 때 이현주의 잘못된 주장이다 96% 이현주의 올바른 주장이다 2% 57명입니다 1분 1분 동안 실시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보니까 6분 동안 실시가 370명입니다 이현주의 잘못된 주장 97% 이현주의 올바른 주장 3% 방송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29분 동안 1800명 정도가 참여했으니까 이 최종 결과는 18,100이나 18만 명이 참여하도록 크게 변함이 없을 겁니다 이현주의 잘못된 주장이 96%입니다 96% 사람이 뭡니까 당신 주장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치적인 센스나 감각이 없냐 이야기죠 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1800여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해가 96%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18만 명이 참여하다가 96%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압도적인 다수가 이현주가 윤석열 대통령실을 맹비난하는 것은 MBC에 대한 무슨 권력 사유하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겁니다 공병호 TV에 남긴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보니까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라면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비난하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이렇게 감각이 없냐 이야기죠 옳고 그러면 이렇게 흔들려서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이 사람이 뭐 했냐 조작 보도는 안 보이냐 공천은 물 건너갔어요 이게 뭐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저도 뭐 웬만하면 이런 주자를 안 다루려고 하지만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도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을 비판을 하지만 이거는 비판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대통령실이 취재 거부를 했겠냐 무슨 기자가 상전입니까 공정 보도를 할 의지가 없고 모든 정보를 다 꼬집어 가봅니까 정치적인 그런 목적으로 이용하는데 자 자